레알이다이의 피해시공유 10편 진짜 오랜만에 피해시공유합니다 큰 맘먹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그 뭐냐 진짓반듯한 영상에서 봤듯이 에너리기파 인데요 그 외 다른건 없습니다 참고로 에너리기파는 자신이 보는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구요 또 뭐 별거 없는데 어쨌든 공유기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유기간은 2016년 1월 5일 영상이 올라간 날부터 1월 7일 몇일이니 언제니 목요일까지 이틀간만 공유합니다 제가 피해시공유한데도 말씀드렸듯이 무단재배포 절대금지입니다 일단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정보들 모두 가르쳐 드렸습니다 피해시공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